탕탕탕 띵같이 네 맘을 겨눌게 탕탕탕 띵같이 심장이 멈출게 너 어때 네 곁에도 다가가 볼게 살 끝엔 네가 있어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하연 씨가 라빌렐라를 애교 버전으로 불러줄 수 있는지 모아둔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 예 나는 제일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난 제일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그거 뭐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내가 지금 완전 돌아가고 있어 아니 경훈이가 처음에는 오늘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나도 은하 좋아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반칙이야 그리고 왜 자연스럽게 뽑는 걸 서로 좋아한다고 성적력이 어딨어 희철이랑 경훈 중에 누가 좋아? 그래 둘 중에 하나 그건 좀 듣자 어 나는 나는 희철이가 좋아 희철이가 좋아 희철이가 좋아 Merc movies 저... 우리 은하가... 은하가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귀여워하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저랑 반대적인 의견이 되는 편이에요 무슨 말 하면 되게 너무 얄미워서 꼬집어버리고 싶은 이런 매력을 같이 근데 진짜 그런 게 매력이고 그런 의견이 같이 가야 앞을 전진하는 거예요 뭐 말해도 돼요 시작 뭐 말해도 돼요 왜 그린 자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게 눈으로 보다 큰 넌 나도 알고 있어 남자한테 똑같애 남자한테 똑같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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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도 올라오고 싶어 올라오고 싶어 나 100시 100시 아우 최고로 생활을 바꾸는 안전한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더 넥스트 스파크 생활을 바꾸는 안전한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 제가 한번 껴 볼게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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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왜 한 번 언니 세상 진짜 짤 깨워요 아 진짜? 아니 짧아 신발 여러분 이게 진짜 끼장 하시는 거 보세요 절대.. 절대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이것 봐 이것 봐 너 육심이 맞죠 진상규명 하십시오 너무, 정말, 진짜 너 육심이 맞죠 진상규명 하십시오 너무, 정말 아 그래서 내가 미세먼지에 좀 더 영향을 만들어서 그때 목이 안 좋았나 보다 저희는 아메리칸 퀄 이슈로의 지면 촬영 현장입니다 여자친구의 촬영 현장 속으로 icular 움직였어요 나에게 안줘 기분은 웨이브지? 리듬을 받아봐요? 어디갔어? 아 찍지 말아주세요 우리 둘만의 비밀 손잎이 피내린다 살로.. 우리 은하 애교 한 번 보고 우리 머릿자를 infection 은하에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녹이면 녹이면, 바로 이베속 댄스 하게 해주세요 이베속 댄스 하게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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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힣 오 오 싱거 왜? 아까 원래 평소에 타투 찍을 때가 어디서 나 치안을 안보이게 우승하셔서 일단은 눈웃음도 하나 하겠어요 호두가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해준다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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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요 선물받았어요 귀여워 벽도 찢으세요 가르마를 바꿔봤어요 나에게 한상만 끼웠다고 귀여워 나 닿지 않은 맘락 바라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바 반박해 수리는 이미 끝났어 왜 그리 돌아가니 왜 그리 돌아가니 너너너너너너너 그 알바세 이거 진짜 높아요 아, 싫어해. 싫어했어. 싫어했어. 아, 기봉이 산다네요. 아, 저 이거 진짜 못해요. 댄스팀을 어렸을 때. 조심조. 아니, 몸 전체에 입을 해야 돼. 이런. 세상에. 미안하다. 친구 새로운 친구인데. 제가 오자마자 친구를 만났는데. 나 진심을 닫아줄게. 이거 루즈 바르는 거. 루즈 바르는 거. 루즈 바르는 거. 루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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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누르다. 루즈. 루즈. 알 수 있어서 널 본 순간. 뭔가 특별하다는 걸. 눈빛만으로도 느껴지니까. 마음이 움직이는 걸. 나비처럼 날아. 나나나나나빌리라. 바라만 바라만 불어라. 월말 날아가. 너에게로 다 걸갈 수 있도록. 하얀 진심을 담아. 새롭게. 시작해. 얼른 너 그리고 나. 사랑을. 고경해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모아둔 마음을. 주겠어. 그리고 나. 마냥 기다리진. 않을래. 다. 다. 이제 한 번도 뒤는 거 아니다? 다시 선 시작 전이야. 조금 더 속도를 울려서. 물었던 나의 마음을 달래고. 이제는 더 다가갈게. 것 처럼 피어나. 나나나나나밀레아. 아직은 수줍은 아이여 나도 떨려와 우리 서른 가득한 목소리로 하얀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본란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모아둔 맘을 주겠어 그리고 나 나만 기다리진 않을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얀 진심을 데리고 안와 하얀 진심을 데리고 계시게 해